와우 어? 여기 잠시인데? 여기 다 하시죠! 저도 여기 처음으로 아줌했대 아줌했대 이제 우리가 찜질도 받고 막 좀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단장을 좀 하고 저녁은 그래도 맛있고 조금 분위기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와우 되게 좋다 체격증 스칼리 와 최고점 스칼리 와 와 와 분위기가 최고 세 번째야 마지막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 응 같이 한번 구경해볼까? 응 응 이호가 하지매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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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기레 한강 한강 와 너무 예쁘다 와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 이거 X월드 X월드 우와 짱이다 우와 우와 다가이 다가이 예? 다가이 아 높다 다가이 높다 못봐 아 높 다 높다 오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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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이렇게 형을 갈름내리는 거예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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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자막 뭐냐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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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가 오 뭐야 날씨가 안 터지면 그날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더 재미있었을텐데 아쉬워요 아쉬워요 또 있는 니가 좀 갔어. 가늘 편안이면 할 수 없는 데이트. 대단해. 어, 비단 데이트. 오! 왜? 뭐 할 또? 와!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 돼. 이야, 저거 뭐야? 고급시다. 이쪽으로는 이제 양갈비 후추 사안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상청사 대파 꽃을 준비했고요. 와! 아, 포토. 아, 포토. 한 번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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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매력이야. 이게 매력이야. 여기까지 와서도 이러는 게. 한 번 더. 다리엘스가 해준 게 마늘 향이 좋군. 더 맛있다. 아, 마디? 맞이, 맞이, 맞이. 좋군. perfect. 맛있겠다. fell lest du ah, 음, 맛있는 것 같다. 음. 야, 더, 움직임 간식이 돼. 오,qual 네? 네. 이제 마술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윤영 마술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도넛은요. 플레인 도넛입니다. 플레인 도넛이고 이 풀을 해서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오늘의 토핑입니다. 초콜릿! 오, 초콜릿! 초콜릿 좋아해요. 네. 초콜릿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그릇을 넣어주세요. 열어서 확인해주세요. 아키르? 네. 체크, 체크. 오, 이거 뭐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와, 진짜? 저거 바꼈어, 저거. 초코도넛으로. 이걸 어떻게 한 거지?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돼요. 아니, 아까 그거였는데. 에? 복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진짜네? 진짜 도넛. 아, 막 누르면 색깔 박히고 이런 거 아니고? 아니고. 고모 때까지 장난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유리아의 도넛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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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유리아의 도넛. 너무 좋은 코스야. 자, 이번에는 둘이서 정말 운명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팅. 레스팅 테스트. 운명, 운명. 운명, 운명. 카드. 자, 제가 두 장의 카드를 드릴 겁니다. 두 장의 카드를 확인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킹스페인 아이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면 킹하트. 카오상입니다. 자, 그대로 뒷면에다가 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오상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적을 텐데. 나, 니, 에, 루. 아직 지금 만나는 사이는 아닌 거잖아요. 아, 네. 오늘 1위를 될 수도 있겠어요. 잡으니까 좋네. 이게 좋아 아주. 아, 진짜. 서로의 손을 잡으세요. 서로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 카드의 손도 서로 이렇게 잡을 것입니다. 카드가요? 네. 서로의 마음이 진심이라면요? 서로의 마음이 진심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웃기죠? 말도 안 돼. 진심이 많네. 아니, 서로 오늘부터 1 대 1 합시다. 네. 오늘부터 1일 해요, 그냥. 아, 이런 카드가 어딨냐고. 아,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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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 먹고 싶은데? 어, 근데. 프레젠토. 프레젠토. 진짜 신기했어요, 저거. 프레젠토. 대박이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멋진 장소에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하하하하. 정말 많이. 당신은 운명이 있다고 믿나요? 하하하하. 아, 너는 운명은 있을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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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도 좋았어 이 기획에 참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안 나왔다고 생각하니 약간 질투가 나 질투? 다니엘씨는 착하니까 분명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거에요 아무나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서 다행입니다 마을도 되게 예쁘게 한다 근데 저날 조금 마음이 잔잔했다고 해야 될까? 그랬어요 촬영을 떠나서 좀 여러모로 생각이 들 것 같았고 저 역시도 여러 생각이 들어서 좀 잠깐 생각이 잠겼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아 진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요? 뭐야? 뭐야? 필리핀 갔다 온 거죠? 아 어떡해 어떡해 솔직히 이 중에 제일 느리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모르겠다 이제 이건 모르겠다 이제 이건 모르겠다 이제 Episode 2 2 5